자 여기는 당연히 동탁보스전이겠죠? 당연히 동탁보스일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겠습니다 우리 홍정이 구하러 가야지 옆포를 따라가는거야 지금? 더 위험하지 않니?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포가 아니라 내가 동탁을 죽이는거네? 세상에 원래 동탁도 무력이 장난 아니라던데 그러니까 서량에서 한가닥 한거라고 어우 멋있어 뭐 비둘을 던져드네? 네? 허허이 어? 이게 오 이거 되게 빠르다 와 씨 친구야 빨간것좀 때려봐 아이고 아프다 에헤이 에헤이 아프다 어?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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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2페이지 아 죽어야 2페이지 보여줄란나왔다 아잇 죽었다 이건 살았네 죽었네 야 이걸 죽었어 너무 동탁이 지금까지 보스들보다 약간 반박자 느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 패턴은 겁나 빠르고 그거를 조금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겁나 빨라 나 왜 하자 우수의 이즈 오케이 알았어 어때? 어? 어? 다음 페이지 동타기인데 1페이지로 끝날 리가 없어 아 단약 가지러 왔구나 아 뭐 아는 사이야? 아니 그 와중에 초선이랑 여포의 저거는 챙긴 거 누가? 아 챙긴 거야? 미쳐버리겠네 아 여기서 여포가 죽이겠네 동타기를 아씨 이렇게 죽는다고? 자기 몸에 찔러 넣겠지 그거 이걸 안 찔러 넣어요? 아니 어 류 라이라이 아니다 잠깐만 이러고 끝난다고? 동타기? 어? 뭐 가둔 거 같은데 오히려? 아 아니구나 탈출이구나 아니 잠깐만 동타기 그러고 죽은 거야? 아 이런 게 어딨음 아 미치겠네 아니 동타기 1페이지로 죽으면 아니 동타기 1페이지로 죽으면 어? 아 아 어이씨 내가 개잘하나 봐 근데 여포도 요마화 할 거 같은데? 아니 기린이 이미 있는데 기린 같은 게 또 나오네? 뭐지? 뭐 유니콘이라도 되니 그럼 저건? 바이콘이야? 까만색인데? 허허이 아이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네 여포 정도면은 요마화 시키기 너무 좋은 소재라 느낌이 아 해치야 방금 그게? 해치는 사자같이 생기지 않았었어요? 방금 건 아무리 봐도 사자가 아닌데 어쨌든 홍정과 결의했다 예 어쨌든 끝났습니다 아니 동타 아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동타기 이러고 끝난다고? 아 아쉬운데 아 넘어가겠습니다 에 아 아 아 아 아 이 아